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머리에 선풍기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우리 양반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여기까지 왔어요. 우리 양반 이겨먹었지.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모든 장기도 밑으로 빠지고 이제 모든 게 처지잖아요. 웃고 싶네. 왜 그게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서울에 와서. 친구가 피션모델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. 아 친구잖아 강남 같구나. 왜 고급성 선생님 뭐 불렀어. 없는데.